가장 의리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종민이 근데 종민이 워낙 착하니까 최애 역자 잔적 없어 너 얼굴은 완전 코리아인데 여기 안에 미국이 있어 김종민 씨 오늘의 큰 하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종민이는 그냥 순수하는 그 자체고 되게 착한 것 같더라고요 전 착한 사람이 좋아 아 근데? 배신 잘하거든요 잠시만요 소원 청소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